이걸 진짜 사진으로도 안찍히고 영상으로도 안찍히니까 바로 그냥 어깨에서 가까이 찍는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다른 크롬이랑 차이나는게 뭐야 통수나 이런데꺼는 점 남잖아요 비탈릭 올린 느낌이 남아있잖아 점점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들 멀리서만 찍잖아 가까이서 못찍고 아니면 주변에다가 먼 글자를 신나게 적어놓고 이게 그 일번째 180mm에 2만원? 네 원래 파는거는 15mm에 3,500원인가 그런걸 그리고 우레탄도 같이 파는데가 있어 근데 진짜 이 느낌을 못찍겠다 안찍힌다 진짜 이게 네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제가 그래서 크롬증인데 죽을 것 같은데